와우와우 워우와우 워우와우 나라 덴껀키 나라 덴껀키 나라 덴껀키 그것도 모르냐 넌? 정말 하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뭐라고? 하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대요 야 한가람 하나야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가람이가 나한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놀리잖아 뭐, 뭐야? 유치하게 이름 가지고 놀리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넌 왜 그래? 진짜 웃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대 너까지 정말? 미안해 난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웃겨서 그래 송도담 오늘 숙제는 사과 편지 쓰기예요 혹시 친구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사과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거예요 알겠죠? 네 네 괜찮니? 한숨 자고 났더니 괜찮아졌어요 코까지 골던데 코까지 골던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사과 편지가 고생